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알았지? 알았지? 바로 가야 난리야 유지야 그래도 물 쪽으로 하지마 알겠지? 저 사람 ** 뭐지? 앗 상하보고 방법 알려드라고요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꺼내지 알려줄까? 좀 더 멀리 벌려도 돼 우재 우재 내 손가락에 붙거든? 봐봐 얘네들이 막 자극하네 잡아 빨리 안 잡으면 날아간다 우재 빨리 안 잡으면 날아간다 타까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